로프젤리 와 로프젤리 부럽다 어 엄마 왜? 어 비키야 엄마 이제 갈 건데 냉장고에서 달걀 3개만 꺼내놔 줄래? 달걀? 왜? 뭐하게? 어 엄마가 저녁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려고 그러지 어 꺼내놔야 돼가지고 어 달걀이 어딨지? 그 냉장고 딱 열었지 응? 그러면은 두 번째 칸에 있어 딱 바로 보면은 일직선으로 어 아우 로프젤리 있다 어 어 알겠어 그래 달걀 어디다 두지? 뭐가 돼? 아 이거? 엄마가 계란 꺼내러 오래? 뭐 할 건가 봐 아 너 뭐 먹냐? 뽀로로 젤리 뭘 하나밖에 없어? 어 하나밖에 없어 아 아 먹을 것도 없네 과자도 없어 엄마한테 마트 가자고 그래야 돼 아 이번 주 토요일날 가자고 그러자 그러던지 맛있냐? 어 아 부럽다 아 아 근데 내 폰은 어디갔지? 내 폰 어디갔어? 내 폰 어디갔어? 아 아 아 아 너 내 폰 못 봤냐? 못 봤는데 아 아 어딨지? 없어? 계속 찾아봐도 없네 전화해봐? 아 그래 전화해봐 여기서 들리는 거 같은데 어디지? 근처에서 나는 거 같은데 어디서 나는 거지? 여긴가? 어 여깄다 어? 뭐야? 이거 로프젤리? 헐 대박 뭐가 대박이야? 어? 로프젤리 어디서 났어? 냉장고에서 냉장고에 있었어? 그거 절대 안 사주는데 엄마가 비싸다고? 언제 사왔지? 아니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 없었는데 생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는 이 자리에 없었었거든? 어 있다 어 원래는 없었는데 로프젤리가 오 대박이다 갑자기 생겨? 왜? 젤리가? 왜? 설마 폰으로 왜? 설마 폰으로 뭐해? 우와 대박 오 로프젤리 오 방금 뭐야? 어떻게 한 거야? 이거 대박이야 내가 딱 폰에서 로프젤리를 딱 쳤거든?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로프젤리가 딱 나왔어 오 대박이다 우와 다른 것도 되나 보자 오 지구젤리로 해봐 지구젤리로 해봐 응 알겠어 지구젤리 오 지구젤리? 자 봐봐 지구젤리 오 대박 지구젤리 우와 와 진짜 대박이다 지구젤리 대박 지구젤리 생겼어 오 우와 이거 진짜 찐이야 amasант 오 vo세요 x2 대박 지구젤리 와 오 내가 이이이이이이이이 엄마다 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접رف 얘들아 뭐 먹어? 그게 다 뭐야 아 어디서 났니 그거 또 용돈 받은 거 다 썼구만 엄마가 불량식품 이런 거 사먹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돈 쓴 거 아니야 핸드폰 냉장고에 넣었더니 이게 나왔어 응? 그게 무슨 말이야 휴대폰을 넣었는데 생겼다고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아니야 진짜 보여줄까? 엄마 깜짝 놀란다 그래 봐봐 잘 봐 내가 이렇게 요구르트를 켜놓고 냉장고에 넣는다 이렇게 넣는다 넣고 받았지? 3 2 1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면 딱 어 없네 폰 옆에? 없는데? 얘가 장난치고 있어 이게 아닌데 안 혼날려고 그냥 야 상상력도 풍부하다 풍부해 이게 아닌데? 여보세요 네 네네 아 관리실이요? 네 알겠습니다 엄청 이상하다 아까 됐는데 왜 안 되지? 그러니까 이상하네 안 될 건가 봐 아쉽다 엄마 잠깐 관리사무소 갔다 올게 오케이 어 한 번 더 해봐 왜 안 되지? 어 알겠어 어 생겼다 어 지금은 왜 쟤지? 엄마 있으면 안 되나 봐 야 야 그런가 봐 엄마 오기 전에 먹을 거 많이 뽑아놓자 좋지요 우와 대박 야 아 야 야 야 야 나 만두도 먹고싶은데 만두도 해 그럴까? 만두 하나, 둘, 셋 아, 왜 안 나오지? 음, 집에 엄마 왔나? 아닌데 음, 아닌데 왜 안 나오지? 아, 만두는 전자레인지에 넣어볼까? 엥? 만두는 뜨겁잖아 3, 2, 1 오, 대박 헐, 대박 만두도 대성공 이런 것도 있었나? 예쁘네 뭐야, 방금 누구세요? 나야? 응 오, 뭐야 내가 잘못 봤나? 오, 무서워 오, 뭐야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라